지난 6월 17일 사회이사 사업현장 방문 및 안전관리 활동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제5차 이사회 안건인 2019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진행된 이번 사업현장 방문 및 점검은 순천지사 배전자동화 유지보수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사업현장에 방문한 사회이사들은 먼저 배전자동화 현장 단말장치 제어부 계측기를 통한 점검과 배전설로 실제 루프를 통한 개폐기 동작상태 확인 등이 진행되는 배전자동화 유지보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배전자동화 유지보수 현장 안전점검과 고소 작업차량 승탑 유지보수 업무 안정성 진단 등 배전자동화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과 안전관리 점검은 사회이사와 순천지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전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